새해를 맞아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등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의견도 많은데요. 우리 사회 취약계층들의 편의와 행복이 곧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더 나은 사회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